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오픈마이크 무대 언플러그드에서 하는 게 처음인데요. 조금 매우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꿈에 그리는 무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돼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랑 계속 함께 무대 꾸며진 우리 세션 정연근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가장 처음에 발매했던 우리가 사랑을 찾은 날이라는 곡이고요. 바로 들려드리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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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